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희 선수의 RCD 마요르카와 지로나FC 간의 2022-23시즌 스페인 라리가 3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RCD 마요르카가 상대한 지로나FC는 올시즌 12승 8무 12패로 리그 8위에 위치한 중위권 팀으로서 사실 마요르카가 현재 리그 12위 순위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크긴 하지만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나는 상황이고 마요르카로서는 어렵긴 하지만 유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경쟁을 마지막까지 가져가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RCD 마요르카의 하베르 아기레 감독은 라이코비치 골키퍼 안토니오 산체스 마르틴 발리엔트 데니스 하지카두니치 코페테 하우메 코스타 이니고 루이스 데 갈라레타 마누엘 모르라네스 아마트 은디아에 니강인 베다트 무리키까지 수비 라인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3선 미드필더 위로는 최근 이강인 선수를 포함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전 선수들이 모조리 기용되었고 4월 라리가 이달의 선수 후보로 선정될 만큼 최근 폼 자체가 정말 미쳤던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주 포지션인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RCD 마요르카는 역시 상대적인 강팀인 지로나 FC를 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경기를 펼쳤고 경기 내 기록적인 부분만 살펴봐도 볼점율 수치가 7대3에 달할 만큼 마요르카에게는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경기였는데요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거의 볼터치 기계 자체를 평소보다 많이 받지 못했고 마요르카도 간간히 역습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마요르카의 에이스는 이강인 선수가 맞는 것이 몇 번 안되는 마요르카의 공격 찬스에 이강인 선수가 거의 대부분 관여하면서 많은 지분을 가져갔고 전반전 볼터치 자체를 20회밖에 못했음에도 전반전 찬스메이킹 1회 드리블 성공률도 100%를 기록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미쳐버린 테크닉과 함께 상대 중원 라인과의 직접적인 경합을 펼치면서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해냈고 특히 전반전 막판에 보여준 팬텀 드리블로 상대 수비 2명의 압박을 벗어나는 움직임은 정말 축구 도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엄청난 여유와 자신감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버티고 있었던 마요르카는 전반전 막판 베르나르도 에스피노사 선수에게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0대1로 아쉽게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초반 처음에 코사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 환상적인 턴 동작에 이은 킬패스로 무리키 선수의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아쉽게 이강인 선수의 도움과 마요르카의 동점골 기회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후반전 77분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로나의 산티하고 부에노 선수의 파울과 함께 PK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를 전담 키커인 베다트 무리키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실상 마요르카의 에이스라인인 이강인 무리키 선수의 무강라인이 또다시 팀을 구해내는데 성공했고 마요르카는 불과 4분 뒤 티티 카스테아노스 선수에게 헤더가 따이면서 또다시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리드를 뺏겼고 결국 오늘 경기 힘들었던 경기를 펼친 끝에 1대2로 패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유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일말의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한골 기점에 VR로 취소된 어시스트 그리고 수차례 위협적인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는 등 확실히 볼터치 기회 자체도 거의 없는 무색무채한 팀 경기록 속에서 베다트 무리키 선수와 함께 그나마 번뜩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였고 찬스메이킹 1회 드리블 성공률 100%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 4회 지상 불강압 승률 60% 공중 불강압 승률 67% 태클 1회 그리고 리커버리 2회까지 사실 볼터치를 전후반 20회씩밖에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스탯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스탯이었고 평점 6,7점대의 준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RCD 마요르카와 지로나 F 시간에 라리가 경기에 대한 마요르카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누가 합의해 라기르 감독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해줄 수 있냐? 빌어먹을 하오메 코어 스타가 또다시 똥을 쌌다 누군가 하오메 코어 스타에게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그만두고 그가 한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지 말고 한 번에 잘 방어하고 오를 잘 걷어내라고 말해주라 등등 많은 마요르카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부진한 경기력과 수비력에 대해 많은 불만들을 쏟아냈고 칭찬하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이강희 선수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경기는 아니었지만 역시 이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항상 볼 점유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제한적인 볼터치 기회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내는 이강희 선수가 대단하긴 하지만 볼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이강희 선수가 더더욱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이강희 선수의 경기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